안녕하세요 우리가 트론으로 촬영한 360도 사진을 소행성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참고 구매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리 프로그램도 많이 써요 그런데 포토샵이 사진 하신 분들은 다 있으니깐 포토샵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180도 회전시키세요 필터 예고 극좌표 지키자 표를 극좌표로 체크하시고 확인 컨트롤 T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르세요 자르기 도구로 1대1 자르기 도구로 자르기 도구로 1대1로 하시고 간단하게 소행성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르기 도구